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6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. 이로써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, 증가폭은 지난 석 달째 줄고 있습니다. 실업률은 0.8%포인트 낮아진 3.2%를 기록했으며,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2.5%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.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작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면서 6월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.